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소위 말하는 이재명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그리고 최근에는 조국 테마주까지. 테마주에 포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은 기록적이었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의 승리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하락하는 이유 없는 폭탄 돌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대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개인 투자자들은 열광을 하지만 결국에는 급등 후에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 이에 따른 정책 관련주에 주목해봤습니다. 총선 이후 대한민국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요? 이에 따른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번 총선은 치열한 여야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결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이나 K-방산, 또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등과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야권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분야보다는 오히려 대중국, 또 심지어는 대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태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정책이라는 게 지금 여당이죠.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쨌든 이건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여당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특히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상법이라든가 색법 개정이 좀 반드시 필요해요. 상속세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배당에 대한 분리가세라든가 또 금투세 같은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야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걸 방안해서 여당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정책적으로도 더 힘을 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 힘을 받을지 안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 저 PBR주들 특히 이제 주주환원 여력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데도 주주환원을 좀 안 했던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좀 결과에 따라서는 수혜가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총선은 어쨌든 밸류업 쪽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경제 또 우리 정책의 영향을 본다면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에 중추가 되는 반도체나 AI 쪽은 계속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도 여야가 일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HBM3E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된 분야의 종목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엔비디아와 함께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장주인 SK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외에도 관련된 밸류체인의 종목들을 두루 살펴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과 섹터로 분석됩니다. 대한민국의 큰 정치 이벤트는 내일로 마무리가 되지만 세계 각국의 선거 이벤트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월에는 인도가 있고요. 6월에는 유럽연합, 10월에는 브라질,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대선은 연중 내내 우리 증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벤트인데요. 우리 증시의 미래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더 중요합니다. 폴리노카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리더십이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하느냐. 가령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계속 IRA법, 이른바 2차전지나 반도체나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까지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부활한다면, 부활하게 돼서 재직권을 하게 된다면 당장 관세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오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1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보다는 내연자동차를 선호하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전통적인 분야인 석유, 에너지 쪽에 집중하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른 미국 경제의 영향, 미국 정치, 뉴욕 정치의 영향이 우리 정치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직권을 한다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가 유지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의 우선 정책도 공의,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경제의 영향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결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산업구조가 수출의존용, 또 수입도 에너지의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글로벌 경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그 영향은 심리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연임을 할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할 때는 좀 이제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의 정책이 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다라는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라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한다고 그랬고 중국산 제품은 마를 것도 없죠. 훨씬 센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이걸 흔히 분절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한 10% 정도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보고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약간의 좀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트럼프는 개입을 안 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에 이제 뭐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쪽에 재정 지출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냥 개입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 우선주의죠. 그러니까 미국 위주로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만에 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전쟁 관련해서도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득도 있겠지만 좀 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한국 증시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친환경주들은 또 타격을 받겠지만 일부 화석연료 관련주는 수혜도 예상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스타일은 모두 다 지금 관여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얻는 건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요. 누가 되든 간에. 그런데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스타일은 한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산업이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뭐냐면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이 있고 이건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바이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박 수출도 거의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4가지 산업이 있는데 이 4가지 산업을 바이든 지금 대통령은 중국을 규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한국을 좀 보호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규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반도체도 벌써 중국이 많이 쫓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우위를 좀 서고 있고 바이오도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 위탁 생산하는 우시바이오로직스를 규제하겠다. 배터리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거기에 최근에 갑자기 중국의 조선까지 규제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의 수출 산업을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분명히 또 좋은 점도 좀 있고 또 당연히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또 목표니까 그런 산업들은 또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큰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또 추진하는 게 있어요. 누가 되든 간에 그 대표적인 이제 산업으로 보는 거는 이제 결국 미국 내에다가 공장 짓는 거죠. 이거는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하고 방위 산업 지출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면 결국 전력기계라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 쪽에 관련된 굴삭기 산업이라든가 또 우주항공, 방산 또 AI에 대해서는 의견이 또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되든 상관없는 산업들은 고르게 또 수혜가 예상되니까 시나리오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투자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직권을 한다면 우리가 또 한편 수혜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방산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토에서도 빠져나가야 되겠다. 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방위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너무 크다는 것이 거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5배로 올려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매우 인상적인 기억과 평가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K2와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와우 하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밝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인 만큼 미국도 미국 내의 자국 내의 방위 산업 그리고 대중국을 견제하면서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호주와 인도와의 관계 등을 볼 때는 한국의 이 방위 전략 방위 전력 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섹터가 K-방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그런데 누가 될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하니까 트럼프 쪽에 나는 베팅을 해야 되겠다. 아니다. 바이든이 역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모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 역전한 데이터도 일부 나왔거든요. 그럼 치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11월 대선까지는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분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만큼 미국 대선은 예측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 누가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이들이 누가 되든 간에 가야 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의 수혜를 받는 산업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거든요. AI는 지금 뭐 이게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인프라. 미국은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공장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누가 되든 간에 같이 공통분모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친환경 끝난다. 전기차 끝난다. 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당선됐다고 탄소 배출 줄이는 걸 거역할 수가 있을까요? 속도는 늦어지지만. 그래서 사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섹터가 과도하게 눌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이제 이쪽은 끝난 야 섹터가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바람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부는 방향, 바람 부는 방향을 이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과도하게 눌려 있다면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남들이 좀 관심 없을 때 저는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대선에 그냥 이게 몰입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 이분법적 논리보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쪽으로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다고 내연기관이 그러면 또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연기관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이 바뀌는 방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인 테마주와 선거에 따른 정책 테마주는 경계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이데일리 우리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을 또 분석을 들어오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종목과 산업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죠. 가령 이번에 여야가 어디 쪽이 선거 결과가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계속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나 AI 쪽은 좋을 수밖에 없다. 더 육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데일리 TV와 같은 아주 객관적인 방송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또 현명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또 부가가치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